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요즘에 분양 관련돼서 청약시장 흥풍도 불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쪽은 분양의 열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1.3 대책 이후 또 청약시장의 여러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완화가 돼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아파트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독 강의 3단지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왔었는데 이제 5월 달에는 마곡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사전 청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한 9천 채 정도 봉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층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금 고독 강의에 있는 사전 청약 예약을 했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3 대 1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나름 이 정도면 그때 당시 지금보다는 개선되기 전에 심리였을 때도 33 대 1이면 상당히 흥행을 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예 1 대 1도 되지 못했던 그런 시장 환경이었고 서울권 안에서도 10 대 1 미만의 청약 단지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33 대 1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곡에서도 추가적으로 분양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위치를 보면 서울 9호선, 우리가 9호선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업무 지역들이 있고 또 9호선 중심으로 한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투자의 선호도가 높았던 호선인데 지금 9호선의 신방화역하고 마곡나루역 인근 단지의 택시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또 5호선, 송정하고 마곡역 사이에 10-2단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주거 선호도가 높고 과거에는 인프라가 갖추지 않는 곳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공시력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상당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마곡이라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도 좀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완벽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고요. 임대료 지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개발 과정 안에서 특히나 서울권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토지 가격을 배제하고 임대료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되는 분양가의 수준들을 보면 고독강의 3단지 본청약 시점에 있는 추정 분양가가 3억 5,500만 원이고 임대료가 한 월 4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SH에서도 지금 아마 서울의 이 지역 마곡 지역도 조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곡 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은평이라든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도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보된 택지 안에서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얘기들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천에서 9천 채 정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가 아파트 외적으로도 좀 공약사항 중에 하나죠. 청년들 원가 주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요즘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소득에 맞춰서 대출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80%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정도면 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분양가격이 높잖아요. 참 이거 견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원가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할 때 원가들을 보면 원가할 때 건물값하고 토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값은 도급에 대한 공사비가 있고요. 또 자재비, 설계비, 그다음에 직접공사비 이런 것들에서 한 61가지 정도가 되고 또 토지를 보면 조성을 하고 또 용지에 대한 비용, 용지 부담금,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돼서 합친 가격들이 분양에 대한 원가가 되는데 참 이 분양 수익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곡 구단지 59 전용을 보니까 한 채당 한 3억 3,600만 원 정도가 됐고 분양을 하니까 5억 8백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38%, 34% 수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값은 1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1억 7,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도 한 채당 4억 7,300만 원으로 분양 원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건물값하고 토지값하고 분양을 6억 7,500만 원 정도 분양을 하니까 2억 2백만 원이 남네요. 그래서 이익도 29.9%의 수익률, 꽤 높은 수익률이죠. 큰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하고 어떤 분양에 대한 원가들이 공개가 된다면 아마 민간 시장에서도 관례적으로 있었던 리베이트라든지 또는 과정 안에 있었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들도 상당 부분 견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최근 건설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안에서는 조합이나 공사비 갈등 같은 게 있거든요. 얼마 정도도 아마 분양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삼겠죠. 그래서 직접 공사비 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H가 내놓는 이런 내용들보다 자재가 좋다든지 아니면 공사의 아주 난이도가 높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조금 원가 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주택 수요자들이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노조나 불법 노동자 관련돼 가지고도 직접 시공이나 적정 임금 직불제 이런 것들 한다고 해요. 그리고 SH에서도 앞으로는 사이버 주택 전시관 이런 것들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평면이라든지 사업지구 정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토론 문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제 토론 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굉장히 좀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상당이 한 8%를 넘었잖아요. 상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졌죠. 이제 중위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대 집을 구매했을 때 대출 상한 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타내는데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구의 한 25%가 대출 상한을 위해서 해결하는데 100으로 산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 이런 것들도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시장의 완충 역할 금리로부터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임대료가 측정이 되는 게 좀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추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비율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보다 좀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용된 내용들을 보면 한국의 수도권 PIR이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뉴욕이 7.1, 런던이 8.0, 토론토가 10.5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중요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물가나 고금리 또 환율 문제 좀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10억이 좀 무너지긴 해도 KB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 가격이 9억 9천인데 젊은 청년이라든지 내 집 마련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10억이라는 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의 관측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도 고려를 해봐라는 토론 의견을 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건축도 해야 될 거예요. 40년 재건축 이후에 또 맨날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복잡하고 보상관계 그런 얘기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약 전에 세부적이고 때로는 좀 강제성도 좀 수반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공 사례 배터리파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배터리파크가 사실 서민주택은 아니거든요. 지금 토지임대부주택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파크는 민간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상황이고 맨하탄의 비싼 타지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에서 지금 바라는 그런 주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부정론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학계 출산율도 0.78명이라는 것은 역시나 주택가격이 완벽하게 출산율에다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기여하고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8.3%가 상승을 했는데 주택가격 급등했을 때 학계 출산율이 약 0.7명 정도 감소를 한다는 것은 상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뉴욕, 주요국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들이 개발이 됐고 또 때로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는 100% 자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면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주거 불안이 있다 보니까 두 발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사용에 대한 가치만도 누리고 싶은 수요자들도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택가격 몇 년처럼 급등하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만 확보되어 있고 토지임대부 주택이 활용도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이나 논의를 떠나서 조금 더 아까 8천에서 9천 세대 정도 됐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부분도 일정하게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또 네이밍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 고민을 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도시와 경제